탈락하러 가게도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공기 같기도 해 야 너무 빨라 공기 같기도 해 제주도 아 제주도 짜잔 제주도 왔지 엄마한테 얘기하겠다 뭐야 이거야? 이거 뭐야? 온전 랩컨? 우리 이거 찍어보자 하나 둘 셋 아직 안 찍히는데? 누가 찍는 건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근데 리즈야 티켓 너의 고향 제주도에 왔으니까 소개시켜줘 아 그럼 여기가 제주도야? 어 그치 어디에 있었어? 아까부터 너 좀 이상했어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얘들아 우리 주황여행 왔잖아 내가 출연하게 잘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기 제주도야 우리 어제 여기서 놀았잖아 기억 안 돼? 저기 뒤에 마을 있잖아 말이 있어? 그래 제주도도 왔는데 인생네크 찍어야지 근데 형금 있어? 없어 여기가 현금 가져와 아니 리즈 지사닭 좀 가져와줘 볼까? 볼까? 야 어? 못 봤다 어? 못 봤다 어깜짝아 아 깜짝아 자 넥커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 방금 진짜 생각했어. 진짜로. 아니, 너무 헤맣지 않아? 3, 2, 1 어, 가는 거야? 어, 가는 거야? 바로?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지? 갑자기 나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 노래 부르는 거야? 다른 문을 열어 뚱뚱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가운 파트!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난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나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여덟아, 갑자기 찍힌다는 거야? I'm on my way 어딘가에 낯선 view 어, 나 온다! I'm on my way That's my life 아니야, 나 봤어 방금? 사진 봐요,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사진 보여주세요 컨셉에 충실한 것도 그러니까 나 방금 진짜 옥니 나 방금 진짜 옥니 같았어 진짜로 아니 잠깐만 일단 이 4명 성공 근데 뭔가 나 바보 같아 나 바보 같아 대충해 막상막하야 아니, 나 한 번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 이게 자네라 있어 이게 옥니 같긴 해 이게 옥니 같긴 해 레닌은 동생이야 해가 날 기회 줘 잠깐만 잠깐만 해가 날 기회 줘 해가 날 기회 줘 노래가 멈추는 줄 몰랐어 노래 몰라야 되는 줄 알았어 난 몰랐다 땡 땡 땡 땡 땡 나는 노래 부르는 와중에 지키려고 했다니까 나는 노래 부르는 와중에 지키려고 했다니까 나는 노래 부르는 와중에 지키려고 했다니까 나는 어땠어 어때? 너도 얘기해 줘 아니, 사실 이 프로포인트 자체를 못 봤어요 아 넌 뒤에서도 카메라를 맨 컨척하고 있었어 야, 그래서 뭐요? 그럼 우리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자 기회를 한 번 더 안 돼? 레이야 탈락이야 그래, 넌 탈락이다 탈락하면 뭐 해요? 일단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가 솔직히 이거는...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래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 너 가야 돼? 어, 가야 돼 안녕 잘 가 잘 가 비행기 서울에 혼자 들어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심어 심어? 몽몽 나도 기회를... 기회가 필요한데 우와, 이게 뭔데요? 나 근데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울리? 응 이건 뭐야? 뀨 이거 핫도그 아니야, 핫도그? 뀨 나는 뭐야, 마이크 먹방? 먹방? 나 레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배가 하면 해놓고 싶어 개인 SNS 열면 이건 부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 귀엽다 멤버들 어? 멤버들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예쁘게 꾸미고 갈 테니까 기다려요 수원을 간 거 아니었니? 뭔가 분주한데 지금? 어, 나 진짜 짤덕일 것 같은데? 좀 맘에 들어 여기서밖에 못 입는 벌칙이 이상이잖아 갈게요 지금 얼른 오시라 더 없어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야, 이거 제대로인데? 야, 이거 말 탈래 말 탈래 나도 탈래 잘 어울리는데 언니랑? 왜일까? 잘 어울리는데 달락하기 잘했네 달락? 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배경이 되어줄게요 오케이, 시작! 뮤직 킹! 하하하하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t's 아름다운 게 Let's see Be a writer 장르로는 Fantasy 너희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how Look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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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랑 또 다른 짜릿하나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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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붙지를 못해 야, 붙이 너무 많다지? 제가 말려야 돼요 내가 손색이었어요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레이 표정이야 야, 이것도 나 부르면서 또 입 벌려 있어 나 부르면서 또 입 벌려 있어 그래야 너무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아니, 이건 안 나와 아니, 이건 안 나와 희망했지 않아? 나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나 희망한 거야 근데 이 곡에서는 살짝 안 어울려 이서 서울 가자 이서야 나의 왕 너 보이지? 이렇게 재밌는 거 할 수 있어 이서야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서야 맞아 나 갔다 올게요 어 안녕하세요 탈락이에요 아이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슈아 야 나도 태워줘 레이야 야 나 말 탈래 오빠 강릉스타 잠깐 먹어 섹시 레이디 오 야 우리 진짜 수왕자 입은 거 같아 아 재밌어 야 이름 지워주자 얘 이름 야 환영이야 내가 있어 이런 거 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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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단때먹어 경업소 어? 이빨이 살려 야 이빨 있어 이빨 야 얘 진짜 표정이 침 받는다 아 야 이거 닮았는데도 아마? 야 미지야 너다 너다 봐봐 정면 정면 어 아 아 똑같아 우리 닮았다 이거 뭐예요 장미인가? 아니 동백꽃 아 동백꽃 아 동백꽃 동백꽃이래 아 아 미안 못들었어 너가 크게만 했어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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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다 판박했잖아 야 이거 탈락하는게 더 좋은 거 같긴해 내가 다 방해시키를 거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음악 얘 만 추를 시키는데 우리 이렇게 야 노래 불러 해, 너 노래 불러 뮤직 휴 I'm on fire 야, 눈소리 진하다? 넌 그냥 믿으면 돼 내 선수다 긴장돼, 이제 와 이거 진짜... 진짜 큰데? 야 너 가면 어떡해? I'm on fire I'm on fire I'm on fire 안 보여 야 안 보여 왜 안 뜯어? 페이크라고 페이크라고 아, 안 돼, 뭐야 아, 나 안 났어 페이크 어딨어? 부렸지, 부렸지 너만 기르르 미뤄도 코러스로 불러버려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원, 투,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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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야 빨리 보여주세요 근데 먹장이서가 뭐야? 잘 먹는... 나 진짜 잘 먹었지? 나 진짜 잘 먹지 않았어? 나 진짜 잘 먹지 않았어? 야 근데 너는 야 이건 원영이다 당근먹밥 이건 원영이다 원영이다 원영이도 인정하지 원영이가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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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잘 먹게 근데 벌칙 진짜 너무 귀여워서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저희 아이엠이에요 벌칙 아니고 특혜 실수한 죄의 특혜 멤버들 나 아이엠 그 자체에요 비행기지 언니 비행기지 언니 나 다 알아 언니 비행이야 내가 아까 봤어 비행기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끝인가? 난 살아남을 수 있어 몇 명 남았지? 세 명 중에 한 번에 두 명 탈락인걸요? 진짜? 오빠 깐남치다 깐남치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방해를 좀 많이 해주라 두 명 탈락인가봐 오빠 깐남스타일 드론 님의 말 섹스 레이디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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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내가 갈게요 온다 왔어? 그냥 온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뭐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너무 마음에 들어 어때?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세 명 있으면 다 가려지겠다 그러니까 카랑 같은 한 명씩 최후의 1위를 정해서 응원해달래 나 응원했어요 나 응원했어요 난 다을 언니 응원할 거야 나 응원할 거야 나 유진 언니 응원해 나 응원해 또 나 응원해 싫어 왜! 왜! 야 이거 비행기 받침 유진 언니 지금 전용기 탔다 이거 딱 얘가 한 바2 동네 너네 허리 다 너네 허리 다 큰일나 이리 와 야 너가 다 가려져 자 그럼 뮤직 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니 미성어 야 이건 원영이다 원영이도 인정하지 원영이가 맞았어 재밌는 거 할 수 있어 이소야 이소야 살아 이 나라 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유진 언니 화이팅 1 2 3 Fly up Fly up Fly up 야 말 말 말 빨리 나 가야 돼 제일 좋은 어느 날인데 나야 돼 머물고는 어딘가에 낯선 뷰 I'll be far away It's my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Be the right 장르로는 판타지 내일 내게 열리는 건 빅 빅 스테이 The better Who I am 뭐야? 뭐였어요? 야 이거 안 된다 봐! 뭐였어요? 완전 유진 언니 성공! 아니 아니 나야 이게 나야 청순이야 기념기는 건 무조건 청순이야 아니 내 표정을 봐 아니 봐봐 기념기는 건 무조건 청순이야 아니 알겠어 아니 아니 너무 청순해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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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초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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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 제시어가 뭐였어요? 우와 완전 유진 언니 성공 이거 완전 우아인데 지금 내가 우아야 내가 우아야 내가 우아야 나 완전 우아인데? 이거 가을 선배 그냥 가을 선배 아 우리는 진짜 미안해 언니 진짜 아니 진짜 인정 아 근데 솔직히 유진 언니랑 리즈랑 대결이 내고 진짜 인정 아 근데 솔직히 유진 언니랑 리즈랑 대결이 내고 그쵸? 나 가을 언니 우아 아싸 유진 언니랑 리즈랑 대결이 내고 그쵸? 골라주자 우리 뒤로 돌고 있잖아 잠깐만 어렵어 나 완전 우아인데 나 우아하는 사람 레이랑 내가 결정해줄게 승자를 안아줄게 이렇게 뒤에 야 원영이가 안으면 큰일 날 거 같은데 아 레이가 안아 내가 안아줄게 레이가 안아준 사람이 실패이라고 내가 안아준다 승자 근데 다 보이는데? 근데 왜 혹시 레이 쪽으로 오는 거야? 눈 감아? 눈 감아 제 말 자 눈 감으시고 실패가 결정되겠습니다 결정됩니다 자 말과 가을 선배는 안아주세요 사람은 하나 둘 셋 너무해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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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순하고 리즈 봐봐 이거 나야 이거 나야 맞아 근데 나도 리즈인 거 같긴 해 오늘 원한 메이크업 같긴 해 오늘 원한 메이크업 같긴 해 너무해 오늘 너무 청순 메이크업으로 갔어 빨리 와 언니 우리 가야 돼? 가야지 저희 찍어주세요 나 안 찍어요 그럴 수 없대요 그럴 수 없어요? 네 4개가 나와야 돼서요 엄마 찍으면 안 된대 엄마 찍고 싶었는데 엄마 돈 좀 갖다 줘 엄마 이건 솔직히 아니지 않나 내가 이렇게 찍고 왔는데 기계 사가지고 이렇게 졌는데 눈 찍지 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굿바이 굿바이 찐 너 뭘 하자 얘 너만에 들어 오우 얼마 많이 먹었네 야 너 먹어 이거 먹어 야 배 터져 얘 입 터지겠어 억울하고 많이 먹고 활동 열심히 해야지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어요 야 가위바위바 야 넌 뭐예요? 구름인가? 나 구름 좋아 구름이래 나 구름 좋아해 야 너 너무 왜 이렇게 먹었냐 야 구름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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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위바위보 먼저 소개 좀 해야겠다 거기 여러분 고 아이고 이거 뭐예요 고 엄청난 분이 나오시니까 뭐야 이거 건지는 구름? 저는 구름이거든요 갈치님에게 박수를 주세요 갈치님에게 박수를 주세요 됐다 됐다 갈치 맛있겠다 진짜 가위바위보 나 갈치 진짜 좋아요 언니 아우마우마 와 갈치 귀엽다 와 갈치 갈치 저 상품 주세요 저 상품 주세요 와 와 와 와 진짜 부럽다 자 읽어주세요 1등님 인생래컷 기계에 들어갈 홍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우와 최후의 1인 혜택이래요 혜택 혜택이래 혜택 기계 혜택이래요 혜택이지 자 우리 배경해줄게 오늘 센터에 오늘은 나 여기 이렇게 구름 이렇게 어 좋아 해줘봐요 나 예쁘게 찍어볼게 시작 아이브의 첫 정기앨범 I have I've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I am과 Kitsch 더블타 해드리니까 그것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뮤비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찍은 인생래컷 이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많은 테리트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아이브 아이브 안녕 안녕 하나 하나 둘 하나 스쿼트 하나 둘 둘 셋 셋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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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전국 인생래컷 매장에서 저희 아이브의 프레임을 한정판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아이브랑 사진 찍으러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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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